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지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다음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관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 배신의 정치 싫어했다, 배신의 정치 심판해달라는 얘기했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예전 기억이 다시 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은 모두 제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측근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기본적으로 밖에서 이야기했을 때와 검찰 조사 또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SBS의 정승민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오랜만에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이거 뇌물 혐의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고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세 사람이 지금 동시에 재판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들 했었죠? 남재준 국정원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렇게 세 명의 법정에 나란히 섰는데요. 뭐 할 말이냐 그러니까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한 건 아니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렇지만 이 특할비, 국정원 특할비가 사적으로 사용된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올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이렇게 쓰인 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즉 사적인 용도로 쓰인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염두에 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마냥의 원장이 됐다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장 이 세 명의 공통된 진술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보면 관행적으로 특할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건 맞는데 이것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병기 국정원장 전 국가정보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신임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게 주일대사,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이 정도까지 다 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이 진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 아닙니까? 배신의 정신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어떤 모토가 됐을 정도.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배신이라는 말을 듣게 됐네요. 그런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법도 해요. 감정적인 증본들이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 본인이 무죄를 받기 위한 어떤 전략도 숨어 있을 건데 지금 뇌물공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의 국정원장이 이건 법적인 논리 이런 것이죠. 아니 이게 뇌물이라고 하면 무슨 대가성을 바라고 우리가 이제 못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자기들의 어떤 자리 보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가성을 위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에서 가져가 놓은 관행들이 있었으니까 그 관행에 따라서 가져가서 우리는 가지고 간 거다. 절대 그것을 뇌물로 갖다 소위 말로 받지 그런 고의는 전혀 없었어. 대가성도 없었어 이런 법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설사 이것이 뇌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을 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적으로 통치작으로 쓸 줄 알고 갖다 줬다. 그러니까 설사에게서 뇌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에서도 좀 감안을 해줘. 이건 거죠. 국가를 위해서 쓸 줄 알았더니 이걸 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사 맞고 의상비 쓰고 이럴 줄 난 전혀 몰랐다. 측근들이 용돈 줄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신감이라는 측면은 본인이 인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속았다라는 그런 측면도 하나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적인 측면에서 무죄 또는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형량을 좀 낮춰보려는 어떤 그런 두 가지의 포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승민 위원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유승민 의원 당시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배신의 정치 심판해달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또 아마도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작 측근에게 핵심 측근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이 후보가 이 과정 이 상황 어떻게 우리는 평가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최순실 국정론단 사태보다 이후에 이제 불거진 국정원 특할비 수소 여기서 특히 측근들의 진술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즉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으로 특할비를 받았다 이런 진술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구속되고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본 측근들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옹호를 한다든지 이럴 감싸일, 이럴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그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수십억 원 규모인데. 그런데 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사용한 용처, 용도 이 부분이 사실은 측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실망감을 줬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 국정원 특수활동이 나올 때만 해도 전 정부가 바로 직전에 이명박 정부 부모님이나 노무현 정부, 김대룡 정부, 김영상 정부가 있었건 없었건 이런 걸 다 떠나서 만약에 설사 가져와서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처에 있어서는 그래도 대통령 일정의 통치자금, 예를 들면 경려금이라든지 이런 데 좀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완전히 사적으로 물론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고 검찰의 수사 결과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병기 국정원장이 그걸 몰랐다는 것도 저는 나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할 때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전화해서 어디다 쓰시게요? 물어봤을 리도 없고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거 내가 주사 맞을 건데 옷 살 건데 가져와 이랬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오더가 내려오고 갖다 주고 아마 이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해서도 아마 이 새 국정원장도 설마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옷 사 입고 주사 맞아서 썼을까라고 저는 그건 아마 정말 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36억 5천만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받은 액수다 검찰이 밝힌 액수는 그건데요. 그 가운데 1억 5천만 원은 이원정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가도록 요구한 거고 35억 원 가운데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자금을 집행을 했는데 삼성동 집 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 이런 액수에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쓰였고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최순실 씨가 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 메모, 측근들에게 명절 격려금, 휴가금 줬다. 그야말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내 주머니돈, 쌈짓돈인 것처럼 썼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그 당시 조사 결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배신감을 느낄 정도다. 이 언급이 바로 이걸 통합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쏘는 줄 알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런 쪽으로 쓰였더라. 기치료라든지 옷감, 주사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낄 정도라고 했는데 오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도 열렸습니다. 사실은 특할비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거는 안 나왔겠죠. 안 나왔고 국선 변호인단이 대신했는데. 국정농단 사건 담당하는 변호인이 이것까지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르죠. 다른 변호인입니다. 서로 구성된 건데 이런 주장을 폈더라고요. 국정원은 리틀 청와대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특할비는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다. 즉 국정원 현안이 청와대 현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으니까 뇌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법리를 쳤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리틀 청와대다. 또 다른 청와대다. 작은 청와대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려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을 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논리가 재판부에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조금 궁색하죠. 그런데 이제 저 국선 변호인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매일 면담을 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재판인데 이걸 그 의뢰인과의 교류 없이 어떻게 보면 한 당에 건너서들은. 예를 들면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하고 와서 전해줄 가능성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게 그것마저 안 되면 본인들 머릿속으로 이걸 짜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용처 같은 것도 사실은 아마 이걸 제대로 재판에 붙는다면 정말 이게 기출을 썼을지 옷값이 얼마나 썼을지 좀 피고인들 입장에서 다쳐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 딱 다물고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검찰이 제시한 사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변호인들은 반박할 어떤 논고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머리를 짜낸 것 같은데 그 국가정보원을 리틀 청와대라는 그런 얘기는 아마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했던 이것은 관행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돌려서 말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으니까 뭐 국정원을 비롯한 각종 정부 부처에 청와대 예산이 좀 숨겨져 있다. 실제로 청와대 예산을 너무 많이 크게 이게 잡으면 아무래도 좀 여론도 안 좋으니 뭐 각 부처에다 숨겨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이렇게 받아 쓴다. 그런 얘기들이 좀 정치권 주변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관행적인 얘기들을 작은 청와대라고 좀 표현한 것 같은데 표현이 사실 좀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그게 재판부를 저는 설득할 수 있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의문이고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얘기들 대가성이 없다는 얘기들은 나름대로 그거는 잘 논거를 짠다면 재판부한테 어느 정도 소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줬다는 국정원장 세 사람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거거든요. 주로 하니까 준 거고 나는 어떤 특별히 현안을 없었기 때문에 내 자리를 건다든지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이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 아마 이 국정원장 준 사람 쪽에 사민들의 아마 그런 진술들을 조금 참고한 건 아니겠나. 그러니까 삼성 뇌물질 때 뇌물을 준 쪽인 이재용 부회장 측의 어떤 논리들을 국선변호로 좀 차용했듯이 이번에도 아마 뇌물을 준 쪽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정원 3인. 이 사람들의 논리를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혼들이 많이 좀 차용을 할 겁니다. 국선변호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던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 선인 게 결국 안 냈죠? 안 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인은 접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을 목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서울구추소 가서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무한정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몇 번 정도 편의를 좀 무한정은 않다면 몇 번 정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초기에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계도 안 내고 구추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러 다녀야 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서울구추소에는 위임장을 냈어요, 선임계를. 그런데 정작 이 재판이 배당받고 재판이 시작될 때 법원에는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역시 이 재판에서도 이번에도 완전히 빠지는구나라고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 언론 보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추소 쪽에 가서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6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선고일인데 그때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부 이 혐의는 빠진 상태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그렇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태 되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오랜만에 전해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조금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핵심 측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간단하게 평승민 의원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가장 컸던 게 결국 처음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국정원 특활비 해외 출장 때 미화 10만 달러, 달러로 바꿔서 전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인정한 부분이죠. 유일하게 인정을 한 부분이 저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저기에는 그래픽에는 안 들어있지만 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마찬가지로 특활비를 받았다 이 부분, 그래서 전달했다 이 부분도 역시 시인했고요. 저기 또 나오는 김성우 전 다스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의 전신인 대부 기공이 만들어졌다. 저 진술이 이제 결국은 다스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걸 입증하는 이른바 검찰에서는 그런 증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유찬 전 비서관,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인데 1990년 총선 때 법정 선거 비용을 넘긴 6억 8천만 원 썼다. 이런 주장도 또 폭로. 김유찬 전 비서관이 이번에 조사받은 게 아니죠, 예전 거 얘기하는 거죠? 예전 거입니다.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 상실했을 때 김유찬 전 비서관이 저런 진술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사실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들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선거법을 지키지 않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정치인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복귀를 하고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 전체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될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김태우 변호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지적은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부분이죠. 뭐 좀 다른 사람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뭐 이유가 어쨌든 안희정 지사에서도 예전에 불법 정치 자금 문제로 사실은 옥골을 치르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다시 정치를 재개를 한 건데 선거법이든 아니면 돈 정치 자금이든 뇌물이든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거나 본인에서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사면받고 그래서 다시 정치 재개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좀 끊어야 되는 패단인 것은 맞죠. 정치 자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각각의 영역과 입장에서는 할 만한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김유찬 전 비서관이 당시 왜 이런 이야기. 자신이 모셨던 의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결국은 본인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저런 내용을 했죠. 직접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을 봤기 때문에 떠나게 된 것이다.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될 사람, 정치에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K스포츠재단이나 미래재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재판 과정에서 할 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보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국정활동,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개인적인 비리 혐의라고 하는 부분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큰 차이가 아니라 결말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특활비 빼놓고 그전에 지금 현재 선거 앞두고 그런 것만 해도 계속하는 얘기가 나는 돈 하나도 안 받아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단 문제도 어쨌든 국정 운영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가 전부 다 유죄로 확정된다고 하게 되면 전부 다 개인 비리라는 거죠. 특히 닷새에 관한 부분들은 거기다 개인 비리, 거기다 공천 헌금, 그다음에 자리를 위한 어떤 이팔성 전 회장으로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인 거고 국가의 운영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 문제가 딱 불거지면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을 닫고 소위 말해서 쉴드라고 하죠. 그런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 위한 논평들이 안 나온 것을 보면 역시 이 보조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비리니까 좀 선을 긋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오늘 중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구속영장 칠지 여부를 결정할 텐데 아마도 칠 것이다. 그러면 또 법원의 판단이 남아요.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가정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이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또 이런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게 구속영장 발부까지 다 전제대가 된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영장을 치는 것, 시나리오 1, 그리고 영장을 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다 검토할 때가 나오고 장단점을 담아서 보고를 했겠죠. 이걸 받아들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말 동안 고민을 하고 아마도 다음 주 초쯤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에 만약에 그래서 영장을 신청하고 그 영장이 발부가 돼서 만약에 한다면 한 구치소의 두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데 과거에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른바 됐을 때 분산 수용을 했습니다. 한 구치소에 두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전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속 수감된다면 그런 전례에 따르지 않을까. 제 기억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있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사명복권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제가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그런 질문이 있었죠. 교도소 생활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여러분들은 교도소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과연 구속 수감될지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1차적인 판단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